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공방을 두 개 더 지어서 3공방이 됐죠 공방도 있어서 이제 돈도 들어올 테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병사를 올리고 용병리를 한다던가 나라 쪽에 소속이 된다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 이쪽에서 용병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전투를 하면서 뭐 영주를 풀어준다던가 뭐 같은편 영주를 구해준다던가 하면은 이제 침묵도도 올라갈 것 같구요 일단은 이쪽에 붙겠습니다 선술집가서 물어보면 했던가 저 하도 오랜만이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포로가 있었구나 저기요 나에게 일을 맡길만한 사람을 아시오 어 여기서 안나오나? 워밴드에서는 술집에서 물어보면은 알려주지 않았나요? 용병을 구한다던가 그런거 그리고 알아봤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게 안 팔린다 그러더라구요 전 이거 전혀 몰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두면은 잠금이 되서 한꺼번에 팔기 눌러도 안 팔린대요 아 맞다 저 이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N키 누르면은 동료들을 볼 수가 있대요 어떤거지 영웅인가요? 아 제가 동료 쪽에 궁금해서 좀 알아왔거든요 방랑자인가? 아 이건가보다 검사오르 흑백으로 나오네 제가 썸네일에서 흑백으로 쓰긴 했는데 어디보자 허르는 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35세의 나이로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아 평판도 있군요 평판이 나올 정도로 활동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동료가 더 나온대요 검사 검은 이빨 어 검사가 들어간 녀석이 없네요 어 유일한 검사를 내가 죽인건가 독약이라는 것도 있네 좀 봐야겠다 귀공자도 있다 귀공자 라켐 스물여덟살 어 평가 같은게 없네 아 전 이 기술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아마 이 별 표시같은거 누르면은 어딨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 이렇게 가서 누르면은 찾을 수 있겠죠 좀 뭐가 센지 볼까요? 이런거 구경하는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아 끝까지 다 봤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검사 허르가 200이었잖아요 시작이 허르가 제일 센거였어요 ㅋㅋㅋㅋ 허르가 제일 센거였고 그 다음으로 센게 황금빛 어 이 녀석이 제일 세네요 이 녀석이 이제 포람 190이 붙어있구요 양손 무기가 200 숙련도가 200이 넘는게 허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들어간 세명이 여깄네요 그리프 데르모트 슘 얘네들이 이제 170으로 그 다음으로 높네요 어 진짜 제일 좋은 제일 좋은걸 첫 동료로 삼고 그 녀석을 잃어버린 아 이 200짜리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흐흐흐흐흫 에루 에루 에루제누스 성에서 있다고 합니다 에루제누스 성이 저쪽이네요 왜 이렇게 왜 끝에서 끝에 있는거야 어 약탈자 62명 뭐야 와 맛있겠다 와 와 뭔가 타격감이 엄청 없었던거 같은데 방금 흐흫 초 흐흫 어 뭔가 조심이 안좋은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고 아이고 제 부하들도 전투시키겠습니다 슬슬 이제 병종을 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경만 했지만 이제 열심히 일할 때가 왔어요 다 오고있죠? 우리 애들 때리지마 때리지마 아 아 몬츠구가 대장이야? 크흐흫 쿠자이트의 지배자 몬츠구였군요 나 누굴 찾은거지? 마케부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왜 이상한 사람을 찾은거야? 아 또 저기야? 크흐흫 바로 미치였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누르면은 오늘 목격되었습니다 여깄다는거네? 아 쟤 뭐 또 7명은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50원밖에 안하네요? 몬츠구다 대화하기 토바 오랜만이요 저번에 제가 대화를 했었죠 메인캐스트 할때 물어볼게 있어서 아 아 이런게 있구나 도움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아 내 전쟁이 내 부하들 몇명을 데려갔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용감한 자들이 먼저 쓰러진다고 하더군 그래서인지 내 군대로 아들을 보내는 가문들도 적어지고 있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소 평사가 필요하오 다른 방법 없나 나 이거 싫어요 아 싫어 저기 다른거 주세요 아 아이 저 저한테 뭐 원하는거 없습니까? 그대의 세력과 함께하고 싶어 이거 한번 해보죠 아 이게 이제 부하가 돼서 충성을 맹세하는거고 이게 용병이 되는거 같죠? 용병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뭐 하나씩 해봐야겠죠? 아 적부대와서 이기거나 비슷한 일을 할때마다 50원을 주겠소 알겠습니다 굉장히 싸게 해먹을라 그러네요 내 사람을 시켜 계약서를 쓰지 쿠자이특 한국을 대표하여 그대를 환영하겠소 그대의 검이 우리의 적을 물리치길 날 믿어줬소 아 이게 된건가요 이제? 하하 하하 음 이런것도 있구나 이게 용병계약을 한게 맞나요? 왠지 느낌이 용병계약을 한게 아닌거 같은 느낌인데 우리애들 경험체도 중요하지만 저도 먹어야겠죠? 아이고 저의 그 위대한 전사의 길 그걸 위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유 왜이렇게 잘 막아 야 우리애들 죽는것 봐 이거 안죽게 뭐 막는 퍽 없나? 어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어 영향력 같은게 생겼어요 제가 고정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팔면은 아 불안한데? 제대로 되는거 맞죠? 어 됐다 제대로 되네요 이렇게 팔면은 무기도 좀 볼까요? 양손 클리버 이게 무기에 티어가 적혀있잖아요 저기 한손검 밑에 아 이거 한손검이에요? 양손을 넣을 수 있는데? 어 이게 티어가 3티어인데 티어가 이게 높을수록 좋은거겠죠? 이런거 이 비싼거 만원짜리 이게 5티어구요 어 저거밖에 없네? 양손 무기가? 어레이저 근데 죽는 또 한손검이네? 아유 좀 화끈하게 양손 무기인거 없어? 여기 양손 도끼는 있다 이거는 6티어 무기군요 와 이렇게 뜹니다 검은 안뜨지 않았나? 검은 안뜨네 이게 비교할게 무게 종류에 따라 다르군요 이 글레이브가 한손 포람이야? 양손이 아니라? 와 롱글레이브 이것도 한손 포람이구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구요 포로도 좀 보내고 포로가 진짜 너무 싸다 병사 계속 모아서 병사들을 팍팍 올려주겠습니다 지금 어디랑 전쟁 중인거지? 붉은색으로 뜨겠죠? 아 여기네 저 나라는 이름이 뭐지? 이 나라는 바.. 비.. 비.. 남부 세력이구나 남부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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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백과사전 이거 중요하네 남부제국 남부제국은 라가이아 오 여왕인가 보다 그쵸? 여왕이네 얼굴을 새하얀거 봐요 세계의 제국 중 남부제국은 살해당한 황제의 미망인 라가이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정치는 아 이거 들었던거 같네요 메인캐할때 즉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남자들은 자신의 자신의 가족이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레니코스를 사랑했다면 그의 계승자들의 권리를 지지할 것입니다 아레니코스는 분명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일부 칼라디어인들을 끊임없이 분쟁과 내전 분쟁과 내전은 단 한 명의 왕 또는 필요하다면 여왕에 의해서 총식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이랑 한번 만나볼까요? 싸울 수 있나? 오니라라고 하네요 싸우면 지겠지만 어디죠? 오니라? 아 여깄네 우리 쪽 구역이 있구나 가자 여왕님 여왕님 습격하고 있지도 않은데 여왕님이 있긴 한건가요? 뭐 뭐지? 타슬러가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오 이런게 있네요 가보죠 오 이렇게 보이네? 내가 이런거 처음봐요 어 여깄다 여깄다 저기요 저기요 어 나 어디가는거야 어 뭐야 또? 오 여기도 있네? 아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이쪽은 일단 끼죠 가까우니까 여기 아 이 클릭이 안되는구나 저기 표시 큰 표시 누르면은 여기 왜이렇게 빨라요 뭐야 됐다 군대에 합류한다 아 이런거구나 아 잠깐만 잠깐만 500명이라고? 이건 선 넘는거 같은데요 어 130명 나는 빼줘요 저 병사 모임서 나는 저 징지병만 있습니다 이거 올려버릴까요? 내일 아침에 올리죠 일단 임금 싸게 주고 됐다 저기 병사 올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이번 게임에서 보병으로 쓰겠습니다 보병 위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병을 좋아해서 보병 위주로 하겠습니다 병종 보병 이렇게 보면 되나 아닌 것 같죠 지금 쿠자이트랑 스터지아 제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터지아가 가장 많기도 스터지아부터 보죠 스터지안 라인브레이커 이게 보병 메인인가 보네요 여기도 있네요 이것도 보병이네요 이거는 방패고 이거 양손 양손은 140 아 한손은 140 그쵸 그리고 양손이 150이네요 문병은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국은 이거는 뭐 기족병전 같은 건가 보죠 이것도 아니고 뭐야 어딨어 무장사님 말고요 여깄다 여깄다 제국은 음 130 정도네 어우 스터지아가 세구나 장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약간 노르드 같은 거겠죠 쿠자이트 기병 아 쿠자이트는 기병이 맞네 이게 다르카니 보병인가 보구나 유일한 보병인가 봐요 130이라고 합니다 한손무기랑 포람을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보호병 위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자 빨리빨리 모이세요 아이고 공성하고 있다 너 왜 지나가니 합류를 해야지 어우 막 줄어 막 줄어 이거 어 이거 움직이는 건가요? 잠깐만 움직이지 마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기다려줘 그렇지 어우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아직이야 아직이야 합류하지마 제발 어우 잠깐 그거 맞아? 해주는 속도 봐 나 합류 안 할 건데? 트흫 왜 니들끼리 합류해? 나랑 나랑도 합의를 해야지 내가 낄 거 계산해서 지금 들어간 거죠 숫자를 보니까 나 안 할 건데? 트흫 니들 맘대로야?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어? 어 근데 뭔가 이길 것 같애 좀만 좀 기다려보죠 어이구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똥 묻어 어! 어! 잠깐만x3 어어? 어? 또 날보고 날보고 낄보고 낄라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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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어 어어 잠깐만x3 뭔가 이상한데 나한테 튼 거 같은데 지금 클릭 잘못했거든요 지금 도버킹부대를 향하는 일단은 밖으로 빼 그렇지x3 이거 트흫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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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맛있겠다 어휴 맛있겠다 어휴 맛있겠다 500 대 200 어디 우리 와보세요 우리 병사들 뒤에서 싹 덮쳐가지고 겸시 쪽 빠는 거야 따라와 얘네 궁병인가? 얘네도 궁병 같은데 궁병이 앞에서 가고 있구나 제가 찾아보니까 버전업이 되면서 AI의 이 전투 능력이 전술같은게 굉장히 뛰어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2020년대 때 얼리억스가 된건데 얘네들 AI의 전투력은 2021년인거죠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싸우는 거 아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거 뭐죠? 각자 타라 경험치 먹어 이게 5키 누르면 소리 지른다 그랬나? 어 이게 응원이구나 어 쓰읍 싸움 수준 잠깐만 싸움 수준이? 야아 잘 싸운다 얘네는 내 도끼질로 한방에 안죽네요 아니구나 아니 안죽었나? 아 안죽었구요 아 무기가 약한가보다 이 정규군을 상대하니까 느껴지 아 맞아 쓰읍 쓰읍 좋아 어이구 어 나 방패 40% 추가 데미지 이런거 찍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안들어가는거 같죠? 어디 이거 전투가 끝날 기미가 안보이거든요 헉 됐다 끝났다 아 아 영향력 받았습니다 명성을 되게 적게 준다 큰 전투에 꼈는데 우리가 쎄서 그런가? 올 뭔가 올라가고 있죠? 만나서 반갑군 도바 아세라이 신병 포로 44 와아 미쳤다 와 뭔가 비싸보이는 포로 잔뜩 나왔어요 장비도 주나? 저 초비 초반 장비거든요 지금? 제일 처음 장비 쓰읍 장비는 뭔가 좋은거 안나오는데 이게 제일 비싼건데 이게 별로 안 좋네요 아 장비는 잘 안주나보다 자 뭐 어떻게 잘 처리가 된건가? 저기 오르길인가 오르길인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저거 맞나? 저는 미지야로 가서 거래를 하고 오겠습니다 어 조나 나보다 확실히 적다 하 병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 신병 44명? 와 맛있겠다 가다 합류하는거 아니겠지? 조나 조나 조나군 조나양? 아 조나양 하하하 신병이라고요 항복하세요 조나가 엄청난 짱짱거리라서 조나한테 무쌍당하고 이러진 않겠죠 뭐야 힘의 차이를 보여줘 우리 보병부대이기 때문에 얘들아 방패를 들어라 그렇지 와 뒷열에 있는 애들은 위에 맞고 있습니다 나 처음봤어요 와 와 대박 가자 어 근데 우리 애들 죽는데 막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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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무기 길다 때려줘 왜 안때려 너희들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 기병을 쫓아가는거였구나 아 왜 전투가 안 끝나나 했네 와 조난가 보다 헉! 조나 농민 봉기 당하고 있어 하하하하 아 이런 징질병들한테 가다니 불감이야 어 영역 많이 주네요 어 어 이거 어떻게 전사가 아니니 가둬줬어 아 이렇게 올라가는군요 관계가 어휴 표정좀봐 포로 뭐 아이템 뭐줄라나 나중에 포로로 포로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영주 아이템 별로 좋은거 안준거 같죠 딱봐도 어디 보자 하하하하 이거 안 낄 수 없구만 이렇게 싸워버리면 옆에서 군대를 돕습니다 야 두배 와 맵이 되게 예쁘다 어우 이거 진짜 예쁜데요 맵이 또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이렇게 맵을 구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무같은거 멀리까지 보이면은 넥같은것도 걸려서 좀 안보이게 막아놓고 하는데 로딩도 별로 안걸리던데 되게 잘나오네 얼리억스스 때 안이랬던거 같거든요 아 지금도 얼리억스스죠 패치가 많이 됐나봐요 떠드는 사이에 도착했네요 큰일났네요 나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여기 병폐벽하고 일로와봐 화살이 빛처럼 온다 쟤 누군데 나 방금 때릴라그랬어 쟤 누구야 어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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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더러운 녀석 내가 이래서 기병을 싫어하지 이 더러운 녀석 이리와 말해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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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넌 뒤졌다 오 너 장군이니? 어 제국 부켈라리 이거 장군 아니네요 병사네요 병사랑 영원의 싸움을 했네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라오 쟤네 화살 쏘잖아 빨리빨리 가 빨리 가서 헤집어놔 어우 뭐 던져 던져 빠져네 와 이거 신병이 되게 많네요 아이구 너무 개판으로 싸움 다 나 나 죽겠다 이러다가 어이구 겁나 아파 팔쟁이들 팔쟁이들 죽여 어휴 아 이러다가 죽어서 이제 다른 기트로 전생하고 이런거 아니죠 어 되게 어휴 깃발 안보이게 해야되나 깃발이 좀 거슬리죠 방패색깔때문에 어차피 악은 구분되는데 깃발 좀 작게 못만드나 아 빠르게 해보죠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 우리 병사 다 죽는가 아니지 지금 사상자가 오오오오 겁나 빨라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끝났다 이 Burns상승했습니다 제 모랜atta고 이솀이 상승했죠 오르기리 전사했습니다 뭐야 인사도 나누지 못했고 내 이름은 도발하네 관계도가 올라갔습니다 아 병사 주네요 신병 주시구요 포로 포로 왜 이렇게 많아 한도 초과 당신 또한 느려집니다 바로 옆에 온이라기 때문에 바로 갖다주면 되죠 25명 된 것 같은데 착각이죠 너무하네 진짜 나 없다고 내 병사들 막 굴린거야? 다 다 가져가 7,000원이나 된다고? 병사는 1,300원어치 아 이거 칭집해야겠다 피카원이 점령됐습니다 선거가 시작됩니다 아 이게 왕국탭이 생겼네 어떻게 이런거 보면 되나? 가문 가문 그런것도 나오나요? 가문의 그 랭 파워 구성원 영지 아 여기다 티어가 있네 제일 센 가문이 6티어인거죠? 아 그러면 아 그러면은 뭐 티어가 그렇게 높은게 아니구나 4티어가 2위네? 아 나는 영주들은 아니 4티어가 좀 많네요 영주들은 엄청 쓸줄 알았고 5티어도 있네? 내가 제일 그래도 핫발이 방거리 군대 외교 이렇게 있습니다 저런건 정신없어서 하고싶지 않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약탈자 잡는거랑 비교해서 클랜 레벨이 명성이 많이 안어져지고 있거든요 어 뭐야 너 여행다니고 있었니? 아니 파키온이라고? 파키온이 어디였지? 정신 나갔나보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파키카원? 어디였어? 아니 너 누구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고 있어 우리 부대 들어와야지 빨리 이 북부식 브로드 이거 살까요? 아 사겠습니다 지금 무기가 너무 약하니까 전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여동생 줄지도 모르니까 와 2만원짜리 무기 샀어요 자 피, 피카온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지 피카온? 어디 보자 어 얘는 뭔데 저랑 붉은색이죠? 제 여동생 어딨어요? 저기요 제 여동생 어딨어요 잠깐만요 여동생 어딨지 진짜로? 여기 있잖아요 피카온에 있다 아직 못 데려오나? 그냥 피카온에 있는건가? 거시지로 옮긴 것 뿐인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건가? 피카온에서? 유감이고 자네 어? 붉은 데르모트 이거 동료죠? 제 도끼를 계승할 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화하기 얘가 170일 겁니다 양손 숙련도가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여동생 대신 자네를 고용하겠소 흉노종 머리를 하고 있구만 내 전해차 머리를 당신에게 내 업적을 모두 말해줘도 믿지 못하겠지 하지만 당신이 날 1년전에 많았다고 하면 내 전당에 있는 것들을 보여줬을 거요 내 업적 말이요 암 그렇고 말고 나는 옛날 방식을 추구해 적이 내 창에 찔려 쓰러지면 난 그 자의 목을 가져간다오 자 어디 보자 노장 브렉탄도 있고 전름반이 라마도 있네 이름이 이렇다고 야짜보지 마시오 대담한 아르칸같은 위대한 전사도 있으니 말이요 나같은 진정한 바타니아인이라면 모두가 볼 수 있게 난로에 걸어서 보여주지 이렇게 말로만 전하고 다니지 않소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소 아 그 많은 머리들 사실 수많은 전사들이 나를 부러워한다오 아 몇몇 마을사람들은 나를 시기한 다음에 날 추방시켰다네 결국 난 전당을 빼앗기고 어쩔수 없이 내가 모은 머리들을 묻어야만 했어 아니 마을에서 머리를 모으고 있었단 말야? ㅋㅋㅋㅋㅋ 개무서웠겠네 지금 다시 보아 파서보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거요 참 안타깝지 않소 아니 방부처리까지 해서 가지고 있던건가? 묻어가지고 알아보지 못한다는거면?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수집품은 더이상 못보게 되었다네 아 아 질투를 해서 쫓겨난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해주는건가? 어디보자 뭐 어쨌든 당시 전당을 새로 찾아서 다시 머리를 수집할 생각인데 돈이 필요하다오 나같은 전사에 걸맞은 급료를 준다면 언제나 환영이지 아 자네를 들여오게 하고 싶네 670은 주겠네 검사만큼은 아니지만 쯧 그래도 새로 하나 들여왔습니다 붉은 데르모트 어 임금 적게 많네요 대장 지금은 떠나겠어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어 나 언제 레벨업 했어요? 레벨업을 순식간에 하는거 같네 매력을 좀 찍어볼까요? 매력이 뭔가 올라가있으니까 0.5인데 어떻게 올렸대? 영주와 왕에게 처음으로 하실 소개할 때 10% 확률로 관계도 2를 얻습니다 협상 페널티를 15% 감소시킵니다 아 이런게 있구나 외교가 있네요 아 NPC와의 관계상승량이 올라가는구나 이거 해볼까요? 좀 침묵도 해야지 나라 세우는데 도움이 될거 같으니까 일단 협상으로 가죠 그리고 이거 올리겠습니다 노즈니 가 아니라 아아 어? 알레시카 가 우리 부대 없잖아요 근데 왜 알레시카를 찍어줄 수가 있죠? 아 아 능력 진짜 낫다 알레시카는 한손무기 핸들링이 플레이어가 이끄는 병사의 한손무기 전 두력이 상위티어병종만큼 상승합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위에걸로 전에 읽었던거죠 데르모트 여깄다 데르모트는 완전 전사네 너무 심했다 이거 3 1 1 1 1 1 0 0 1 0 1 1 2 0 대박이네 너 진짜 열심히 싸우게 생겼다 근데 느낌이 이런식으로 밑으로 찍혀있습니다 이 친구는 내 장비를 좀 주겠습니다 데르모트 아 적용 데르모트군 데려오자마자 활 맞고 죽는건 아니겠지? 한손무기 끼고 있었네 양손 양손 도끼 주겠습니다 열심히 싸워주길 바라구요 어? 너 몇명이야? 신병 잠깐만요 신병 31명 신병 31명 보병 8명 숙련궁병 궁병 11명이 좀 거슬리는데 내 손에 죽어야죠? 빨리와 난 도발하고 가오 아렐리아나 너무 여자애들만 때리는거 같은데 궁병들이 저기있구나 궁병들은 제가 맡아야겠네요 내가 맡아야되는게 아니라 난 맡을 수준이 안되는구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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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방송 울리고가 얘들아 얘들아 내가 맡잖아 빨리 빨리 그렇지 그렇지 어우 나 왜이렇게 아프냐 왜이렇게 아파 새 도끼 새 도끼 2만원짜리 도끼 이리와 2만원짜리 도끼 겁나 길어 됐다 2만원짜리 도끼 당신은 이제 내 포로요 선택지가 뭐가 있나 볼까요? 포로 잡았는데 돈 받고 포로 주거나 그런거 있나? 어디 보자 아렐리아나 아 포로 처형이 있네요 포를 0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그녀를 처형하시겠습니까? 포로를 처형하면 당시에 평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처형당하는 포로 가문과 팩션의 관계도를 낮출 것입니다 당신은 이 결정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페널티 너무 많은데? 음 어 어 70명 볼까요? 어디 보자 베테랑 브로빠 23 약탈자 21 약탈자 21 약탈자 21? 신병 12 베테랑 브로빠 베테랑 들어가는데 괜히 개기면 안될 것 같죠? 어 이렇게 치면 나온다 스컬더 베테랑 브로빠 이거다 이거다 110 거의 최고티어인 것 같죠? 어 장비도 되게 튼튼해 보이네요 덤비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가자 어 이거 뭐죠? 궁병 22 아 궁병 22? 덤비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어? 저 제나 누구지? 잠깐만요 저 물량과 나타난 위치 약할 것 같은데 아 신병 36 궁병 열려서 좀 거슬리지만 이 정도는 뭐 제나 나 또 이거 이름 보니까 불안한데 또 이거 논란인데? 상상 또 덤벼라 데미지가 박히는게 다른데 200이 들어가요 못 놓치지 그렇지 이거 꽤 잘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이제 내 포로요 뭐야 아세라이 세력이 쿠자이트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뭐야 군대 군대 만들기 아세라이는 아 얘네구나 사막마을 친구들 사막인들 어 검은이빨 라지드 검은이빨 라지드라는 녀석이 있네요 잠깐만요 검은이빨 라지드 자네는 정찰을 잘하는구만 아 그리고 전투력은 좀 별로네요 이 녀석으로 그걸 한번 해보죠 그 상단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지금 한번도 안 꾸려봤기 때문에 일단 선술집에 가서 나는 도발하고 하오 네 들려드리리라 몸과 낭만이 가득한 괜찮은 이야기지 비극도 섞여있지만 이야기꾼같이 말하네요 그래 나도 한때는 제국에서 상인들에게 동료를 징수하며 그럭저럭 잘 먹고 살았단소 그런데 어느날 달처럼 아름답고 차가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 제국의 관리가 그녀에게 구애를 하고 있었지만 나라면 논보다 더 잘해줄거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녀에게 반지와 장신구 선물하면서 저녁을 보내자고 했어 그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승낙하더군 우린 와인을 마시며 말을 나누었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머지 고라떨어지고 말았소 아침에 일어나보니 바깥에서는 말발굽소리가 들려왔고 곧 놈이 기병을 데리고 날 끌고 갈더군 날 끌고 가더군 날 매달아 버리려고 말이요 천만다행인 내 사촌인 아이드가 그곳에 경비를 있었다오 그날 밤 녀석이 나를 풀어주었고 우리는 함께 전국을 떠들며 도망다녔소 그러는 중 지나가던 마을촌장이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는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는지 오히려 칼을 뽑았어 어떻게든 그를 제압하긴 했는데 아이드 그 불쌍한 녀석이 이미 난도질당한 후였어 이제 은혜를 모르는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운도 지지리도 없구만 아무튼 난 지금 불쌍한 그 녀석을 떠올리며 술 한잔을 피우고 있지 일제를 찾을 겸 말이요 그렇다고 너무 정직한 직업일 필요는 없겠지만 음 내 무대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뭔가 되게 시시한 것 같기도 하고 티알로 가서 상단 일단 꾸리겠습니다 아니 왜 옆에서 알짱대 잡을 생각 없었는데 아참 나 이거 웃기는 놈이네 자 2만원짜리 도끼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와 와 들어가는 느낌이 다른데 이거 종백이도 여러 명 맞게 해주지 잠깐만 잠깐만 내 경험치가 돼야 돼 자 TR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워야죠 지는다 상단을 꾸려야죠 그 전에 숙련도 200을 찍었기 때문에 찍어야죠 퍼글 두꺼운 가죽 최대 체력이 5 증가합니다 플레이어 부대 병종 체력이 5 증가합니다 와 기본 체력이 제가 알고 100인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되게 많이 올려주는 거네요 오면은 내 병사들까지 다 올려주면은 도보 상태에서 양손 모기 사용시 이동 속도에 따른 보너스가 20% 증가합니다 와 20% 증가한다고 플레이어가 이끄는 진영의 보병의 데미지와 이동 속도가 2% 증가합니다 와 이것도 좋다 화살 병사가 많으면은 빨리 덮치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걸로 갈까요 이게 뭐 기병도 좀 잘 썰거 같고 제가 보병을 많이 쓰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폭주 아 역시 폭주가 좀 멋있네 어 두개나 왔나 퍽 아 근데 이제 올리기가 좀 까다롭네요 250까지 올려야 되는데 나 직물상한테 좀 물어보죠 나의 친구 오랜만이요 상단을 꾸리고 싶은데 아 15,000원에 돈을 주면 상단을 꾸리게 해주겠어 알겠습니다 검은이빨 라지들을 해주죠 야 데려오자마자 15,000원 주고 이 큰일을 맡기다니 새로운 상단이 조직되었습니다 감은 좀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TR에서 머물고 있고요 지금 나 강해졌다 하루에 도달했네 도달했네 하루에 그 숙련도에 어? 상단 돈 벌써 갱신됐어? 잠깐만요 기타에 안 뜨죠 부대 상단 여기 상단에서 돈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일 부대 임금으로 244 여기 보시면은 임금에 상단 70이란 포함되어 있죠 이러면은 한 300원 정도 보나봐요 315원 15원? 아 역할도 있네 아 이런거 주면은 정찰 60 아 뭘 받는지 나오는거 정찰 정찰병으로 해 이러면 우리 애도 줘야겠네 붉은 넌 어떻게 어떻게 주니? 새로운 부대 창설도 있다 아 아 데리고 다니는거구나 알리시카도 알리시카도 가능하네? 아 잠깐만요 왕국 떠나기도 왕국 떠나기도 있다 이거 설명 나오나요? 설명이 안나오네요 그러면은 부대 창설 한번 해볼까 노조 노즈니한테 부대 한번 줘요? 노즌아 부대 너도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노즌아 아 뭘 줄지 아 세게 주겠습니다 또 뭐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니? 스물 아 95명까지 돼? 내가 85명까지 되는데? 스터지아를 다 줘버릴까요? 스터지아 징집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제국이랑 쿠자이트만 갖고 가야지 375원을 지불합니다 자 이제 뭐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되는거지 이러면? 아 여깄다 여깄다 나를 그렇게 두고 저기요 글씨 때문에 안보여요 형제 오랜만이요 이렇게 눈빛도 그렇고 뭔가 좀 성격이 변한거 같은데? 음 저 도적놈들은 우리에게 별 문제가 아니었군 이거 내가 맡긴게 없잖아 클레인서의 직책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할당하고 싶소 이거 안되네요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당신에게 맡겼던 일에 대해서 뭐야 왜왜왜왜 이런 설정이 있는거야 미쳤어? 당신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죽은 나는 용병 이상이 되고 싶소 나를 영주로 선언할 방법이 없어 우리들 모두에게 이익이 될만한 아 약간 보통 영주보다는 선택지가 맞나봐요 질문이 있어 질문은 안되구요 이익이 될만한 제안을 하고 싶소 아 이런거 아이템같은거 주는구나 아 그거 말고 너네 부하잖아 따라오라고 이거 아닌데 따라오나 얘네? 막 각개전투하는거 아냐? 괜히 가가지고 잡혀죽고 그러진 않겠지? 어디가? 바르고니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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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빨라 내가 말이.. 말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느려졌어 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저기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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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누르는 키가 있는데 뭔 키인지 설명이 없냐? 아 저게 습격하고 있구나 웃기는 놈이네 노준부대 임금도 내가 내는거야? 흫 어어 산적각 교전중입니다 아 검은 이빨 애들 교전중이래요 뭐 어쩌라고 근데 지금 뭘.. 뭘 어쩔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아흫 황당하네 어우 너 여기 있었어? 뭐 이미 이미 이겼나보다 검은 이빨 그쵸? 적어진거 같은데? 느낌이 노준의 부대가 조나의 부대 조나.. 기억나는 이름인데 조나와 교전중입니다 열심히 싸워 어? 노준이랑 검은 이빨이 계속 전투력이 올라가네 숙련도가 노준은 잠깐만 잠깐만 노준 잡혔다고 뭐야 우리? 넌 누구세요? 잠깐만요 우린 싸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어 뭘 제안하겠어 달라네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야! 한번 붙어 아이 잠깐만 노준이가 내꺼 다갖고 뻗었다고? 아 말 땜에 도망도 못 가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모든걸 잃었잖아 갑자기 싸우면 당연히 지겠죠 원거리가 17명인데 도주를 시도한다 그렇게 해야겠구만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공물 50개 초엄마 물건종류 22개 물건 종류가 22개가 있었다고 내가? 아이고 나왔어 병사.. 아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해 나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아 아이씨 야 한판 붙어 아 저 기병을 제거 안하면 내가 큰일 것 같아 나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일단은 핸드 아틀 아틀을 모시고 주겠고요 안전하게 궁병 궁병 만져 컷 궁병 컷 컷 컷 아이 왜 궁병 왜 이렇게 잘 싸워 뭘 던지는 거야 히든포는 뭐야 얘 빠르다 달리기 빠르다 보병들이 어 야 너 뭐야 어디서 저거 없죠 왜 안 끝나는 거지 됐다 당신 내 포로요 어 데려와 일단은 저 저기 저 마 모시기로 가야됩니다 아 잠깐만 33명 뭐야 쟤네 포로 버려 너는 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처형시켜버리고 싶네 이거 처형 땡기네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잠깐만 이건 넘어오잖아 아이씨 잠잘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뭐지 그게 막아져 그게? 그 자세가 돼? 레벨업 레벨업 노즈니 병사 다꾸가서 포로 대고 이게 뭔 고생이야 날 따라올 줄 알고 병사를 준건데 따라오진 않고 근데 병사 갖고 도망가버리고 이제 거만한 그 표정을 오랜만이요 그 표정을 봤을때 읽었어야 되는데 으윽 으윽 모르면 맞아야 된다는 걸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 잘못 찔리면 한방에 죽는다나 근데 이긴거 같네 이 새끼들 오오 뭐야 얘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야 쟤 진짜 깜짝 놀랐어 쟤도 지는거 아냐 나? 아 쟤 좀 심하잖아 오우야 뭐야 얘는 또 잠깐만 이게 뭔일이야 잡았니? 잡았다고 안떠 뭐야 오 깜짝이야 너였니? 너 뭐야 포병인데 얘는?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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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 야 이제 안와? 열 받네 이제 그렇지 어디서 이씨 나 이거 뒷감당이 안되는데 어떡하죠? 나 뒷감당이 안되는데? 병사는 회복됐어요 어느정도? 돈은 또 많이 된다 웃긴다 포로 6200원 이라고? 이거 병사가 없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 병사가 없어서 너무 병사가 안굴러가거든요 구용하겠습니다 3000원어치 건병 저걸 사다니 와 저런 병사도 써보게 생겼네 씨 형체가 뭐니? 어디보자 이거네 오 꽤 센데? 한 티어 더 올리면은 그 최고 티어네요 일방법이요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짜? 오 잠깐만 어 얘네 진지하게 이길 수 있나? 아 진지하게 못 이길거 같애 좀 꺼져어 아 맞이할 향이 가고 있다네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아 잘했어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 평화협정을 잘 맺었어 그나저나 노존이는 어떻게 된거죠? 차이칸트에서 머무는 중 머무는 중일까 이게? 아 일단 장사는 되고 있습니다 어디보자 상단 66원 일단 일단 흑자에요 이것도 그래도 뭐 한번에 해프닝이죠 뭐 이런것도 살아남았으니까 나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복구 다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복구는 금방 되네요 하 뭐야 스터지아 세력이 어 잠깐만 스터지아라고? 아 올라오겠습니다 이거 TR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터지아가 뭔가 좀 쉬울거 같네요 기병도 적을거 같고 전투력은 쎄도 어 근데 스터지아 쪽은 길목이 너무 좁아서 너무 지나다니니까 불편하네요 어허 너무 좁아 어 못 이길거 같은데 에이 바로 코앞에서 나타나 징지병 48명 맛있겠다 야 어디 기병이 4마리 그럼 영주 5마리 영주까지 하면 10마리인거죠 어 큰일났네 잠깐만요 어디보자 일단은 사각방지를 펼치시오 방패를 들고 사각방지를 펼치시오 여기다 보명밖에 없기 때문에 방패의 두터움으로 밀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 사이로 가기엔 좀 멀라나 따라와요 이쪽 언덕만 잡으면은 돌진해도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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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영이라면 그렇지 오 뚫지 못하죠 나무가 너무 많아서 속도 줄어가지고 뚫지 못하죠 어디서 됐다 됐나보다 바쁜가요 얘네들 얘네 병질이 되게 좋은데 저는 바르노바 풀러 가겠습니다 안 덤비겠죠 너희도 바쁘신 어이 군대가 있네 아하 돌아가야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슬슬 너무 약한데 지금 나 이거 끼죠 장비를 조금씩 맞추겠습니다 아 블라디프 성이 뺏겼군요 여기가 몇 명이나 있죠 병사가 여기 60명 있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화병울 어 hasta 화평을 메 주었구나 아 멍사 모르는 사이에 화평을 왜 졌어? Er 어어어 화평을 맺었구나 아 병사보는 사이에 화평을 맺었어? 어 뭐야! 검은이빨 약탈자한테 포획됐다고? 오 저런 얼간... 약탈자한테 졌다고? 그냥 잡혀가라 와... 어이가 없네 15,000원짜리 날려먹었죠? 헉! 약탈자 105명은 뭐야? 우와... 붙어봐야겠다 내가 너무한다 이거는 진짜 장비가 좋아져서 그런지 훨씬 더 매끄럽게 들어가죠 도끄가 아... 했다 아크롬의 군대 온다 저기 합류해서 한번 크게 한 탕 하는 건가? 우리 160 더하면은 비벼지거든요? 390이면? 왜 좀 늘어? 하핳 아 왜 늘어요? 당신들 뭐야 여기서 번식하는 거야? 아 공... 공성하고 있으면서 왜 늘어? 아 뭐야... 아 징그러 갈래 어 여기... 여기서 늘었어 어 이거 너무 느는 거 아닙니까? 어우 붙는다 붙는다 떵한다 땅한다 붙을만 한 거 같은데? 안 붙을 거야? 어 450... 275... 어? 언제 450이 붙은 거야? 저도 낍니다 아이고... 바... 바쁘셔들 보여? 저도 끼워주실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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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끼워주진 말고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달라고요 이렇게... 아악! 방금 공중에서 한 바퀴 던 거 같은데? 아유 4병선을 죽는 거 아냐? 이야... 장관이네 기병이 많다 4병선을 괜히 보냈네요 이기는 사업이긴 해도 너무 피해가 많을 거 같은데? 빠른 전투 워어어 워어어 어어 전장에 저기로 옮겨갔습니다 햅 히웨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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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헛헣헣 겁나 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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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빨라 이제 압살한다 얼마 안 남았나 본데 맵을 다 쓰네 전체를 저 끝까지 병사가 다 갔어요 우리 애들 얼마나 간거죠 저기요 도바 부대 19명 이정도면 뭐 어 튕겼 아니 아 자 여기는 여기는 어디 그거죠 약탈자 100명 잡은 뒤에 아 뭔 일이야 19명 정도면은 괜찮게 죽은건데 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비빌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근데 이거 끼면 또 내가 어 나까지 포위망이 완성됐네 아 또 끼면 튕길거 같은데 아 빠른 전투만 안하면 안 튕기지 않을까요 이건 이건 어디 껴야되는거 누가 적인지 모르겠어 뭐가 적인거야 구분이 안된다 이거 잡을 수 있니? 어디까지 쫓아가는거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데? 잡았다 야미나의 부대 여기 여기요 아 잠깐만 잠깐만 오오 잠깐만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정규군이 할짓입니까 이게? 당신은 내 포로요 이것봐봐 이런거 이런거 나옵니다 다르칸 나온다 쿠자이크 쿠자이크 다르칸 명궁 어 뭐야 포도가 16세가 됐구요 어 평화주행 맺었습니다 아 이거 전쟁 전쟁 안하는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아 그렇구요 포도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클랩 먼저 볼까요? 노즈니는 차이카트에 계속 있네 그래서 포도 마침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요 어 이거 확사같다 집에서 멀리 떠날 날이 왔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디로 보낼지 정 선택합니다 이거는 뭐 이걸로 가야겠네요 기사의 종사가 앟 기사의 종자가 되게 한다 아 그에게 가제를 부탁했습니다 양손목이 고된 훈련을 할 것 그가 돌아와 순찰대를 이끈 경험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포도는 지도력과 숙전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됐구요 포도가 자랐습니다 에휴 당신은 지난 전투에서 패배한 후 헤어졌던 동료 검은이빨과 마주쳤습니다 아휴 진짜 야 데려오기 내가 한번만 더 기회 주겠습니다 저기요 상단을 꾸리고 싶은데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검은이빨이요 한번만 더 기회 주겠습니다 검은이빨 한번만 더 줍니다 약탈자 25명 자동 자동이 너무 좋네요 빠르고 편하고 어 왜이렇게 많이 죽어 명성시 1.4 어 킴티어 3으로 올랐습니다 아 드디어 자동전투가 근데 좋긴 하네요 자 볼까요 아 드디어 3티어 올랐습니다 지금 파수 생각하면 엄청나네요 추가 동료 추가 가문부대 플러스원 가문내 부대 규모 증가 아 왕국을 건국할 자격이 4티어부터 생긴대요 아 내가 명성 350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명성 600을 더 올려야 된다고? 헤엑 부대 규모 110까지 늘었습니다 와아 어 향신료 상인 누스래요 대화 내 이름은 도바라고 하오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라 상인들과 말을 오래 섞다보면 어떻게든 얘기를 듣게 됐고요 일종의 훈계이자 경고 같은 이야기로 듣다보면 자를 차게 되겠지 내 아버지는 유명한 상인이셨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에게 작은 유선을 남기셨지 대부분의 내 형제들에게 돌아갔소 그들은 파디샤이 땅을 향해 동쪽으로 갔고 칼라디아에서의 이익을 내게 맡겼소 아버지처럼 다른 상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나를 시장에서 밀어낼테니 말이오 현금이 필요했던 나는 어느 상인에게서 후추를 쌍가게 살길 얻었어 물론 나는 후추와 통을 모두 점검해 두었지 창고의 경비형들과도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더군 저희를 믿으십시오 부인 후추는 여기 잘 있습니다 그런데 녀석들 중 하나가 몸을 데우려고 화로에 가져간 화로를 가져갔는데 그 차가 치러간 사이에 낙타가 화로를 발로 차서 집단에 넘어트리고 만거요 들어와 보니 창고는 이미 불탔고 이렇게 무일풀이 되어버렸소 유감이구만 아 그래 난 후추를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 하 할 뿐이오 운이 없었을 뿐이지 그건 엄청난 기회였소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더라면 다른 상대자들 조롱했을 거야 남자의 장사에 성공할 용기가 없다고 말이지 대신 그들은 날 날 남자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경사를 여쭤라고 모욕했소 어 난 일을 찾고 있어 어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 들어오시고요 어휴 상단 꾸려주면 되겠다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꾸려버릴까요? 어디서 꾸리든 상관없겠죠 좀 멀리서 꾸립시다 저기 향신료상인 난 도바라고 합니다 상단을 꾸리고 싶어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향신료상인 누스 우리 누스 능력치 좀 볼까요? 어 어 환성검이 꽤 높네요 궁술도 꽤 높고 근데 상인 능력이 100 아니 상인 능력보다 전투 능력이 더 높은데? 어 성수익 왜 이렇게 높죠? 잠깐만요 공방은 적당히 나오고 있고요 상단이 900을 주네 어 뭐야 선전포고 쿠자이트 세력과 남부제국이 전쟁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전쟁이 났네요 어 어어어 마르티라 이제 90대랑 붙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신병 36명 있는데? 야 너 어디서 지금 마을을 약탈해? 어 민병대도 껴준대요 민병대 창병과 궁병 있습니다 궁병 있으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좋아 좋아 아주 잘 싸우고 있어 궁병만 없으면은 뭐 이 보병들은 어디 싸우고 있나요 근데? 여깄다 여깄다 아 신병 들으잖아? 아 이거 신병 참교육 들어가야겠는데? 야 이렇게 있고 신병을 배다니 잔인한의 게임이 어? 짱 많다 이게 다 동료야? 아니 무슨 동료가 일곱 명이 있어? 아...이건... 스펙을 좀 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우선 여기 있는 동료들 중에서 없습니다 거래 동료는 없어요 제가 다 봤는데 누구 데려가지? 황금빛이 제일 잘 싸우거든요 황금빛을 데려갈까요? 지금 몇 명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거지? 세 명 더 되네 세 명 더 데려가죠? 그냥 아예 다 이 전투로 황금빛을 들어갈 거고요 저기... 살인 청구업자랑 서리수염이 궁수리 뛰어나서 이 둘을 데려가겠습니다 황금빛부터 대화를 하죠 난 도발하고 하오 내 이름은 아이담이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은 타무쿠고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문빌라크요 해갈까 봐 알려주겠지만 타무쿠는 막내가 아니라 장남이요 문빌라크는 아... 문빌라크의... 문빌라스의 아버지는 문빌라크 누구야? 그 유명한 누마인 신같은 자라 부르는 그 누마인이요 그 유명한 아버지 자희에게도 빌리지 않는 걸출한 이름이지 누가 당신한테 자기가 다생하라고 말했겠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알겠습니다 대단한 집안이군요 어찌 됐건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살인 청구업자 바신아 한잔하시오 이방인 필요한 거라면 전부 말해주겠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난 남자들의 웬만한 난 남자들 일을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잘하기로 유명하오 누가 날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내가 술에 잔탕치에 토산물에 코를 박고 한 일은 없을 것이요 돈만 제도 준다면 말이요 난 당신이 필요하오 그리고 서리수염 말해주겠어 하지만 당신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간지 모르겠군 내 부모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소 그리고 나서 내 누이가 결혼을 했지 그런데 그 남편 연작자가 내 부모의 동작을 탐내고 웬 수상한 놈을 고용했소 혀를 잘 눌리는 법을 아는 놈인데 그 놈 팽이 같은 놈 말이요 놈이 재판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군 멍청한가 보네요 중요한 건 의외해서 그놈들에게 농장을 줘버렸기 때문이지 난 숲이 더 좋았어 그래 사냥꾼 일을 하며 살았지 내 부대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이렇게 셋 추가했습니다 볼까요? 전투용으로 추가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뭐 맡겨도 되겠네요 심부름 같은 거 이렇게 셋 그리고 상단 같은 거 뭐 장비는 당연히 구릴 테고 그쵸? 한손무기랑 뭐 가볍게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준 노준이 장사할 오 노준이 장사 잘하네? 거래 높네요? 140이었네 다재다능해 검은이빨 이동하고 있죠? 향신료 누스 황금빛은 거래가 1이네요 그리고 어 놀랍게도 한손무기 180에 포람이 190입니다 한손무기 더 올라갈 여지가 있죠? 한손무기를 쓰게 해야겠네요 살인청보 업자는 한손무기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궁술이 무척 또 궁술이 왜 나죠? 어 다른 애랑 착각했나 보다 어? 누굴 본거지? 간개에 막 120에 이런 녀석이 있었는데? 착각했나 봐요 제가 아 흑빛이랑 착각했나 보다 아 너 뭐야 왜 이렇게 이렇게 뭐야 뭐 할라고 들어온거야 아 투척석 쓸라고? 잘 맞춰 주겠습니다 이거 운명이죠? 이것도 뭐 오 서리수염이 양손무기 쓰는구나 궁술 높죠? 일단 궁술만 보고 데려왔습니다 정찰도 꽤 괜찮겠네요? 낮에 이동속도가 증가한다 원거리 시합보넛을 받는다 플레이어 부대의 보병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 숲속 이동속도 페널티가 50% 감소합니다 와 이런것도 있구나 좋다 궁술은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양손 좀 읽어볼까요? 움직이면서 하루정확도 페널티가 감소 아 움직이면서 올 수 있다는거 재장전도 이동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구요 몸을 돌릴때 정확도 감소 속 으.. 돌면서 쏠 수 있다는거 부대한도 증가합니다 음.. 활.. 스킬이 낮은 부대원에 이제 훈련시켜주는 트레이너 스킬 이런게 있네요 내 활을 주겠습니다 쟤한테 쟤는 활이 필요할거 같으니까 너는 양손이 1이면서 왜 양손을 쓰는거야? 한 손을 쓰는거야? 한 손이 1이면서? 좀 킥받네요? 검은 들지마 아예 들지마 화살 떨어지면 그냥 주먹질하다 죽어 미련없게 보내주구요 자 이번에 한 명 더 거래를 시켜주죠 암살자에게 제 새로운 삶을 주겠습니다 암살자 이제 손 씻고 열심히 살라는 의미에서 상단을 하나 꾸려주겠습니다 살인 청구 업자 살인 청구 업자 바시냐 좋아요 이걸로 이제 상단 3개 어.. 상단 3개 클랜 티어도 올렸구요 병사도 싹 다 올려놨구요 어 근데 이거 클랜을 4티어로 올려야지 어이 얜 잡아야겠다 마무리할라 그랬는데 잡아야겠다 적이 너무 안타서서 마무리할라 어엇 어이 아슬아슬하게 400명 합류 안했어요 정신 잘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 큰일날 뻔했네 잘가세요 그렇지 얘들아 잘하고 있다 그렇지 오 잡았다 잡았다 아 끝 오케이 와 명성 8이나 줘? 그렇게 안 셌던거 같은데 상신 내 포로요 아싸 어 내 병사 많이 상했네요 빨리 도시로 가서 쏙 숨어야겠다 포로 주고 어 돈이 진짜 엄청 잘 모여요 영주들을 패면서 만원이 순식간에 모여보여 너무 잘 모여서 이거 돈복사보다 더 잘 모이잖아 자 95명 내꺼야 뭐야 얘네들 왜 도망가 도망가는게 아니구나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왜 얘네들아 왜 얘네들아 왜 얘네들아 잘해 잘했다 잘했다 야 어 뭔 소리야 방금 어 12명성 와 진짜 많이 줬다 만원이요 만원이요? 뭐가 제일 가치있는거였어? 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러면 장비 줘야지 쟤중에 제일 센게 어 어? 황금빛이라는 녀석 있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어? 어? 황금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잠깐만요 죽었어요? 뭐야? 전사했습니다 아니 죽었다고요? 나 죽은지도 몰랐어 아니 뭐야 장비 줄려고 보니까 죽어있어 아 그러면은 너가 결혼 황당하네 진짜 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힘이 쭉 빠지네요 어? 어 맞다 한명 어 얘네들 이거 기공자 안표범 과묵한자 어 셋중에선 얘가 제일 세네요 다른 애들은 백 딸입니다 그냥 관계 조금 있고 어 너는 저게 좀 애매한데 너라도 데려가야 되나 그래도 과묵한자 과묵한 친구를 보내주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해야될거 같은데요 저 그 상단? 상단 누구하지? 어 애매한데 셋 다 상단 능력이 없어요 거래 능력이 기본 능력이 좀 낮았던 안표범을 쓰면 되겠다 얘가 더 약했거든요 아 아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난 도박힘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귀걸이에 내몰았어 그거라고 소매치기를 했어 나쁜 짓을 하면 살았되거죠 어 유감이야 근데 너가 필요해 자 볼까? 제발 거래 60이라도 있어줘 와 너 진짜 나쁜 짓을 하려고 살았구나 와 양조가랑 대화를 해서 상단을 꾸리겠습니다 안표범 자 상단 몇 개 꾸린거죠 오늘? 무너진 것도 많은데 아 근데 진짜 돈이 빨리 모이긴 합니다 이거 용병리를 하니까 여기 모여있는 것 봐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되게 지치네요 돈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 문제는 명성이잖아요 명성을 좀 빨리 모을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500이 남았어요 여태까지 모은 명성에 이제 400인데 500이 남았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한숨 나오네요 그래도 금전 상황이라던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점 부대도 강해지고요 숙련도도 많이 올라갔죠 오늘 어? 양손복이 226 찍을 수 있네? 이제 24 남았네? 위대한 전사의 길까지? 적 파괴자 공격이 적의 방어력의 25%를 무시합니다 와 방관 플레이어가 이끄는 에르르르 플레이어가 이끄는 진영이 보병이 파괴할 수 있는 물체에 가는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초창기 때 성벽을 부순적이 있거든요 그런건가요? 아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벽은 보병으로 거의 부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패치가 돼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공격이 적의 방어의 25% 무시하는게 너무 좋네요 이거는 양손무기 데미지가 10% 증가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끄는 보병의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아 이게 더 좋아 보인다 이 보병 보너스가 좋아 보이네요 2%인데 뭐 보병 100명 데리고 가면은 200% 잖아요? 하하 이렇게 계산하면 안되는데 방어력 25% 무시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고민되네 이걸로 가죠 지금 이거는 모르겠어요 방어력 25% 무시하는게 좋은건지 데미지 10% 증가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보병이 세지니까 야 위대한 전사의 길 이거부터는 이제 250이 시작인거죠 250을 초과할때마다 세지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거 아 잠깐만요 의술이 있었네 의술이 있었네요 의술 진짜 안오르나봐요 50밖에 안되네요 아직도 근데 동료들이 한 80정도였어요 많이 가지 내가 자 메인 지도상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부대의 회복속도가 20% 증가합니다 포위된 정착제의 식량소비가 5% 감소합니다 지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회복속도 아 이걸로 해야겠네 전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에 공격 전투가 끝난 후에 체력이 10회복됩니다 산책요법 센스있게 잘 지었네요 이름을 이거 왜 빛나죠? 아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이제 병사 100도 찍을거 같고 이게 문제네 명성 500이 문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한거 같네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도바 추워 추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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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